안녕하세요 개구티비 페넥입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 일봉, 주봉, 월봉이 모두 바닥이면서 바닥을 잘 다지고 현재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우선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00년 초반대 금액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2016년부터 4년 이상을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7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만원대를 겨우 이제 안착을 했는데요. 중기로 보시는 분들이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매수과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선 단기로 가져가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매수 금액을 나눠 드렸으니까 여기서 매수하시고 위에서 덜어내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중기적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지금 이 종목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선 떨어져도 그냥 쫄 필요 없이 다 매수를 해도 되는 금액대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금액대는 분할 매수할 금액대는 2만원에서 2만원 500원 그리고 두 번째는 19,500원에서 2만원 세 번째는 19,000원에서 19,5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1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서 다 못하신 분들은 이 밑으로는 다시 또 계속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겨울때까지 우선은 너무 길게 아니고 이번 겨울때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수급 한번 보시죠. 기간 기간 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에는 4989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이랑 연기금 쪽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사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전력이 3분기 그러니까 3월달 1분기 때 매출은 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과 당위순이익은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좋았습니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당위순이익도 좋고 당연히 3분기 때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전기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도 더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작년까지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터닝포인트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을 이제 사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 좀 받아 가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환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장비 등등 우주항공산업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요. 실제 홈페이지에서 보면 사업 분야가 항공엔진, 항공기계 쪽입니다. 이 업체는 2018년도에 보시면 이게 2018년도 기사인데요. 하나 계열사 중 항공엔진 개발, 생산 및 정비에 특화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5년간 한국 우주의 연구원과 함께 발사체 개발 연구를 해왔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총조립, 터보, 펌프 제작, 주요 개폐, 밸브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아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이게 뭔지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2018년말 독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 1호기로 이루어진 누리호 1단형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한 뒤 내년 3월에 3단형 누리호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나로우주 센터에서 첫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한국 발사체입니다. 잠깐 그림을 보면 2018년도에 1단형 발사체구요. 내년 2월달에 발사될 3단형 발사체입니다. 멋있네요. 내년에 보니까 2월달하고 10월달에 발사를 합니다. 이 기간 잘 보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내년 2월 발사 전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금 딱 보시면 여기 현재 이 바닥을 잘 다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매물 소화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서 정말 거래장 빵 터지면 올라갈 때 상승을 이 녹색선을 통과하면서 상승을 할 건데요. 이 녹색선을 통과하고 여기 위에 안척하면 그때부터는 상승의 흐름을 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 잠깐 보면 이번에는 외인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죠. 기간이 오히려 이쪽은 사고팔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인 쪽에 사주기 때문에 또 외국계 쪽에서도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금융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사고팔고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이 종목과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다 그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서 밑쪽에서 모아서 거래장 빵 터지면 이 녹색선 위로는 안착을 한다. 그럼 그 이상부터 그때부터는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매수가를 알려드리면 25600원에서 25200원 24600원에서 25200원 24000원에서 246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좋을 것 같구요. 당연히 24000원 깨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더 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쫄 필요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25000원 초반부터는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선은 단기적으로 가신 분들은 그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매도 물량이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잘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지금 잠깐 월봉 보시면 이렇게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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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을 찍고 있습니다. 잘 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실적도 좋아야 되지만 특히 실적 아니어도 미래 산업 미래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입니다. 이제 미국의 지금 1등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가 현재 전기차도 있지만 현재 우주산업 쪽도 있습니다. 우주산업으로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어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우주 쪽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장이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가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에어스페이스 이 종목 상승이 내년 2월 때까지 상승폭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